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타이 이스타 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주거지를 30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서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태국 항공사 임원으로 특혜 채용되고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데 여러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 주지검 형사 세부는 이날 서울에 있는 다혜 씨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 남편 서 씨의 취업과 태국 이주 과정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집행했으며 검찰은 아직 다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했고 변호인이 참여해 영장을 집행했으며 여성검사와 수사관이 면담과 집행을 실시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초 중진공 이사장 후보로 거론될 때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보고가 있었는데도 같은 해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고 그 직후부터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씨를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한데도 타이 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해 매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주거지 임대료 월 350만 원가량을 지원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다혜 씨 가족에게 지원한 규모는 총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수사팀은 서 씨가 취직한 후 문 전 대통령의 다혜 씨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면 서 씨가 취업 후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를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뇌물로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의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잘 아isé다. 이후에 또 약속까지 권리 진행을 하면 гор-